지난번엔 니코맵 포기하셨다며요 포기 안했어 네 시작했어요 들어와 들어와 표시가 있는 건가요? 찾았어요 차 뒤에 검은 차 뒤에 올라갔어요 2층 찾았어요 내려갔어요 여기에 바로 아래 창문 아래 거기 뒤에 에이미로즈님 그쵸? 그쵸? 하하하하하하하 자 진짜... 우와 깜짝이야 하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아우씨 놀라라 진짜 너무 안보이는데? 아 왜 저거 다 못봐? 아 진짜 깜짝 놀라 야 나 코너 돌자마자 여기 안보이나? 그래픽이 높아지면 더 안보여 아 봐봐 쥐도 죽었으면서 아 이거 봐도 못잡겠네 여기 그래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보여요 이게 아 진짜 깜짝 놀라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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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거 봐 빨리 나와 하하하하 아 저 궁둥이 하하하하 아우 하하하하 와 약올리는것 봐 아 뭐야 앙 앙테마테마 하하하하 형님 같이 죽었어 만지지 만지